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6구 이하, 디귿 금지. 뭔 소리인가 싶은 사람은 지난 캐스트를 아직 안 본 거죠? 지난 캐스트 선생님이 DB3.5 개강했다고 하면서 가장 긴,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 가장 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은 캐스트를 올려드렸는데 그 중간에 14번 문제 모자이크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못 본 사람은 괜찮아요. 오늘 보면 돼.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드리겠다고 했거든. 6구 이하, 디귿 금지. 자 그게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공지를 우리가 이제 기한양이가 준비를 했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확통 수업을 했기 때문에 확률당에는 약간 구경 온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효녀, 효자, 하이. 가 공지가 아니라 댓글 주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생님 그 캐스트 맛집이라서 댓글들이 많이 달기 때문에 그 캐스트 댓글에 실명고론, 타강사 비교 등 관리 없는 내용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도배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런 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피해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면서 알면서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지는 3월 16일 저녁 8시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라이브가 있어요. 선생님 메가스터디 와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로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라이브 수업 뭔지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월 16일 이날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오후 8시 저녁 8시인데 주제가 일단은 3월 학평 대비인데 학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N수생들도 3월에 이 주제가 뭐냐면 이제 3월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인 거야. 근데 이제 고3은 3월 학평이 딱 이제 코앞이니까 그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또 학습에 도움이 된 내용 뭐 수학에 관한 아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죠. 그게 이제 주제인 거고 이름하야 뭐냐면은 이제 수능 M라이브 자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죠. 선생님 이제 메가스터디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메가스터디에 진짜 정보가 엄청 많거든? 진짜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뭐 뭐 다른 데서 막 안 찾아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캐스트도 있고 뭐 이렇게 글로 된 거 찾아볼 수 있는 칼럼 같은 것도 있고 뭐 선생님들마다 새소식 공지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뭐 Q&A도 있고 내용을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면 되게 많아.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수강평 쓰면 뭐 치킨 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강사 이벤트가 아니라 메가스터디 전체 이벤트 같은 게 진짜 많은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몰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지 근데 물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강의만 검색해가지고 보고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니까 한번 이것저것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수능 M 라이브라는 게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실시간. 딱 그 시간에 볼 수 있게 그때 실시간으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마치 그 라이브 라방이라던가 뭐 그런 스트리머들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선생님한테 뭐 질문도 던질 수가 있고 얼굴 보면서 현장 강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현장을 못 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처음부터 좀 하고 싶어갖고 하겠다고 했어요. 3월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그동안은 뭐 교재도 많이 만들고 촬영도 하고 이러느라 좀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강의도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스튜디오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현장 강의 언제 하나요?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뭐 겸사겸사 나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라이브로 만나 뵙고 싶은 사람들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게 그 무슨 인스타 라방처럼 그냥 아무나 접속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 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게 마감이 되면은 못 보니까 그 선생님 새 소식 선생님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은 뭐 다른 공지사항도 읽어보면 좋은데 그 앱 라이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 보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신청을 해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신청하면서 댓글로 선생님한테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돼. 그럼 질문으로 상품도 받을 수 있고 뭐 교촌치킨이라던가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뽑아가지고 라이브에서 답변도 해드리고 이럴 거거든.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고 뭐 근데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다고 하면 못 볼 수도 있는 건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찾아오시면 돼요. 3월 16일 저녁 8시 수능 앱 라이브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본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69이하 디귿 금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구장 가면은 당구는 못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당구 치고 그랬는데 당구장 가면은 500이하 맞세이 금지라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헬스 하는 사람들은 또 뭐 3대 500이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언더하머 금지 뭐 이런 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몰라도 돼 그 얘기는 몰라도 돼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 69이하 디귿 금지 자 두두둥 자 우리 지난 캐스 본 사람들은 알죠 선생님 이번에 출시한 그 DB3.5 그 교재에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이 어려운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디귿이 없어요. 이거 기역을 하고 여기 넣어놓은 게 아니야. 기역 니은까지만 보라 이거야. 디귿을 보지 말고 고양이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진짜야? 다음 문제 보시면은 고양이 디귿 없어요. 자 3월 학평 자 6월 모의평가 14번 이거 작년에 봤던 그 6평 14번인데 이거 디귿만 없으면은 참 할만한 문제거든. 너무 귀여워. 문제가 이거 없으면은. 이거 없잖아? 그럼 이거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귀여워. 근데 얘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를 푸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거를 해설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앞부분까지 이거 설명하는데 5분이면 이 뒷부분을 이해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돼. 누구한테? 아 6구 이하한테 하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사관학교 14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아유 귀여운 양양이들로 선생님 다 바꿔놨습니다. 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럼 어려운 거는 하지 말란 얘긴가?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나중에는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69점 이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한 배워야 될 게 많은 시기인 거지. 기본기가 필요한 시기. 자 가끔 이제 70점 이상으로 가끔 올라가는데 69점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포함인 거야. 이거에 해당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70 무조건 70 이상. 그러니까 80점대 이상에서 절대 안 떨어지거나 뭐 최소한 뭐 72, 76은 무조건 나오고 60점대는 아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냥 발로 풀어도 69는 나오지. 어떻게 사람이 69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이거랑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 ㄷ 금지라는 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기역, 니은, ㄷ 문제만 푸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에 매달려 있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제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실력보다도 정말 어려운 걸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전 캐스 보면은 그 짭 2, 3이, 찐 2, 3이 얘기하면서 진짜 2, 3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아니고 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 실력 올려치기하는 게 그게 막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학력평가, 교육청 같은 거 시험 봤을 때 조금 잘 나왔거나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좀 안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냐. 그치? 그거랑 수능이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본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수능 가야 나와. 수능 가야 나오는데 수능을 봤다는 얘기는 수능을 봤는데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잖아. N수잖아. 그러니까 고3, 고2들은 진짜 모르죠. 근데 수능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올려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작년 9평에서 이렇게 못 본 거는 여러분의 실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로 만약에 뭐 그 시험장에서 화장실이 너무 그래서 수사를 못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분을 제대로 봤잖아? 그러면 그냥 그게 너의 실력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올려치기하시면 절대 안 돼. 자 근데 그 상징적인 게 이제 디귿이라 이거지. 쉬운 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Q&A 같은 걸로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를 들면 선생님 강좌 중에서 상승효과랑 3.5 있으면은 3.5를 할까요? 상승효과를 할까요? 그러면은 상승효과가 이제 쉽다고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쉽잖아? 진짜 쉬우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최소한 92, 96, 100을 맞아야지. 근데 왜 쉽다 그래? 개념이 쉽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쉽다 그러면은 그냥 종이 한 장 딱 꺼내놓고 여러분들 동생들 후배들한테 과외할 수 있어야 돼. 돈 받고. 개념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쉬운 게 아니야. 그니까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거지. 물론 그게 단순한 어떤 뭐 공식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개념은 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도 있는 거고 추론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다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부족한 거고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기가 어디다? 69 이하다. 무조건이다.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외가 없어.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러니까 그 위는 이제 한 70점대 정도에는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라. 그래서 약간 심층 상담이 필요해. 왜냐하면 70점대면은 개념이 진짜 완벽한데 추론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추론이. 추론이 뭔지 모른다. 69 이하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추론 생각할 게 아니라 개념이 먼저 필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70점 이상으로 갔을 때는 추론이라던가 문제 해석이라던가 시험장에서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던가 뭐 멘탈 부분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예외가 없다. 미안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거 붙잡고 있지 말아라.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나중에 그게 쌓여서 올라간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 언제까지 개념을 반복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그 개념충이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념은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라 그러면 나를 개념충이라고 해도 내가 뭐 받아들이겠어.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막 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거에 너무 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 제발 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50점이야 근데 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5번 돌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돌리긴 뭘 돌려요.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해. 한 번을 하더라도 근데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한 번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잘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복습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는 야 제발 복습 좀 해라. 왜 이렇게 복습을 안 하니 막 여러분들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요새 깨달은 게 있지. 깨달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는 거는 복습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복습이라는 거랑 잘 맞지 않게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이전 캐스트도 찍었지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고 또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한 번 보고 나서 그냥 슥슥 넘겨버리잖아. 다시 뭐 곱씹어서 복습하고 막 스크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가 힘든 거라서 선생님은 그냥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야 복습해라. 뭐 3회도 5회도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내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자동으로 복습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그 개념 강좌 같은 경우에도 3단계로 바꾼 거야. 원래는 개념 강좌가 그냥 1단계였는데 뭐 상승효과 3.5 뭐 딥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교재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자동 복습되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귿을 내가 그럼 평생 안 할 거냐 그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기영리은을 먼저 공부를 하죠. 근데 기영리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이 여기에 중첩되는 거고 이렇게 일단 한 번을 보고 공부할 걸 공부한 다음에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볼 때 그럼 선생님 커리큘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건 딥이 3.5니까 그 다음 커리큘럼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또 다시 보겠죠. 그때 디귿까지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기영리은은 어떻게 돼? 자동으로 복습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려서 막 뭐 나는 이거 하면은 수능시험장 가서 막 다 풀릴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69점 이하 학생들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수학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비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만 하는 사람이니까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실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데 올려치기 하는 거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죠? 이제 TV 3.5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에 맞는 거 본인한테 부족한 것들 채워 나가면서 올라가다 보면 성적이 결국은 오른다. 그거 믿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